이번 시간에는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흥미롭고 편리한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의 클래스를 만드는 모습을 살펴볼 때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new를 붙여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었죠? 그때 이렇게 클래스를 호출할 때 data.txt라고 하는 값을 입력했거든요 저건 뭐예요?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즉, 파일을 수정한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는 수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파일이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파일을 지정하는 행위를 까먹거나 또는 나중에 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 이렇게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면 아주 안전하게 다시 말해서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파일을 지정하는 것을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될 어떠한 작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초기값 또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최초로 꼭 실행되어야 되는 어떠한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바로 생성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클래스를 한번 보시죠 우리의 프린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어떠한 작업들을 처리하기 전에 구분자인 delimiter 값을 꼭 세팅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 작업을 깜빡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?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delimiter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자 제가 꿈꾸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delimiter 값을,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지정하는 것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성자, 영어로는 constructor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시죠 자 이게 프린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하는 이 형식은 앞에 new가 없다면 저것만 놓고 보면 저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?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클래스는, 자바에서의 클래스는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의 주요한 작업은 초기화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프린트와 똑같은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하면 걔가 바로 생성자인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public pr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자바는 이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있다면 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실행되어야 될 코드를 컨스트럭트 메소드 안에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초기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프린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이렇게 구분자를 인자로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프린트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저 delimiter를 받으면 되겠죠 자 이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더바 delimiter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? 이 맥락에서는 마이너스 4개가 될 것입니다 저 마이너스 4개의 값을 누구에게 줘요?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인 delimiter의 값을 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의 delimiter 인스턴스의 값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? 마이너스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긴 이 a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delimiter는 마이너스 4개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개의 a가 재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자이고 생성자는 그냥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를 정의하시면 되고 스태틱이라든지 또는 리턴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?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여기 underbar delimiter라는 이름을 썼는데 만약에 얘를 underbar를 없앴다 그러면 이거 코드가 좀 이상한 코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? 이 print 메소드의 생성자의 매개변수가 delimiter인데 얘가 delimiter라고 한다면 얘는 누굴 가리켜요? 이 instance 변수일까요? 아니면 이 생성자 메소드의 delimiter 매개변수일까요? delimiter 매개변수예요 자,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이 instance 변수가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, 이렇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앞에다가 this를 붙여줍니다 여러분, this라고 하는 저 특수한 키워드는 여러분이 생성한 그 instance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this라고 하게 되면 java는 이 코드가 실행될 때 this.delimiter는 instance의 delimiter 변수니까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도 여러분이 그냥 delimiter로 한번 써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앞에다가 this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,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,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생성자는 초기에 주입할 필요가 있는 값을 전달하거나 또는 초기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때 쓴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웠어요? this라고 하는 특수한 키워드는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었을 때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특수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P